새게임 오우야 귀엽다 그림자에 이거 뭐 그림만 나오는거야? 뭔데? 아 동료가 돌이 됐다고 어우 쉐 오오 아 이거지 바로 1번 성우 나와버리기 WAS로 된다 이동하면 마나가 1감소하고 0인상태에서 약간 닥던 같네요 이도한번 있으면 아 자동전투 개질인거 요즘 솔직히 자동전투 없다? 게임 아니에요 오 하나 골라야돼 기사 헬리오도르 기사 카네 사무라이 코쿠요 이게 반짝인다는 뜻은 내일을 들고 있다는 뜻이죠 오우 시너지도 있고 편성하는 곳이 따로 있구나 그 말을 사용하여 파티유닛 슬롯을 추가합니다 전방에 있을수록 공격받기 쉽고 같은 유닛을 3명 모으면 이성되고 그거를 또 한번 더 모으면 더 세진다 유닛이 갖고있는 신볼은 파티에 넣으면 소지할 수 있다 같은 유닛은 당연히 안되고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네요 회복도 할 수 있고 좀 자리 바꿔 좀 자리 바꿔 2성 찍으면 파라도 시너지 유지된다고요? 개사기네 뭐야 잠겨있어 멜론 위멜 뉴킹 brown 뉴킹 증명 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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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왜 피가 안달았지 대단히 여기가 눈방 모두가 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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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실수해 줘요 오케 2성 안되 집사장 좀 센데 집사장 스펙 봐 와 극 딜러다 예 그래도 이성 아 이 삼성 한번 노려볼까요 삼성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그 때 좀 전투 중 사용 가능한 재미 있을 때는 재물 사용한 뒤에 뭐 쓰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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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치 밖에 없냐구요 그렇게 저 저도 조금 실망이 이성 맞춰서 어떻게 만들지 업그레이드 5 업그레이드 하면 채럭도 사네요 미성 맞췄다 재미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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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 7 이성이면 한 두배정도 세스인데 아 보스도 있네 이성돼도 와꾸가 안 변하는건 조금 실망스럽긴 해 아 이거 튜토리얼이었어요 아 스타팅 캐릭터도 정할 수 있어 다이쪼브 약간 스테이지처럼 되어있네 죄수 듀모티어 선풍파색구 이건 물딜이고 파란색 방패가 그냥 방어고 이게 마방이고 이건 약간 턴속도? 빨간색 검이 AD 스킬이고 이게 AP 스킬이고 절기랑 전기는 뭐지 전기 행동시에 일정 확률로 발동된다 절기 행동시에 일정 확률로 발동되지만 한번만 발동한다 몰라 적당하게 골라야겠다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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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로 가지 말걸 여기 마지막 방 마지막 방이었는데 동선을 잘 짜야돼 고기 지금 이체리어 발동했어요 이체리어 때면 3 얼음검을 부여한다 일반 공격을 할때마다 동결 한칸 뚫어놓을까 위로 위로 돌자 어 뭐야 아 씨발 손해받다 행복을 부른다고 하는 행복이 여신상에 세워져 있다 몸에 지는 장식품을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 단지 목걸이 귀걸이 목걸이 착용한다 여기로 갈래요 여기로 갈래요 하나 더 추가되면 발동된 심볼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는 어케 뭐지 여기서 여기서 보네 레드 핑크 여기에 커서 올리면 내가 몇개 들고 있는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달린 사람으로 갈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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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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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5 5 5 5 6 6 6 6 6 6 6 6 7 7 8 9 9 9 7 9 9 9 10 10 10 10 10 9 10 10 10 10 아 이게 등급이 브론즈 실버 골드구나 용병 기 베오는 브론즈 네요 브론즈 예스킬 보니까 좋은 예는 아닌것 같긴 한데 몰라 에드로 오 듀모티어 개마를 이걸로 간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아쉽다 여캠만 있었으면 갓겜이었는데 이 게임 몇 개 없냐고요? 있기는 한데 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여캠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아이고 나 이거 5링 되겠는데 체력 몰라요 이거 어 오케이 굿 보스 얼굴 보기 전에 삼성 찍을 수 있겠지? 8번 템이 아 그러네요 마법의 나침바 아 이런 것도 있네 오 대기유닛이 7칸 이상이 되면 이동시 만화를 추가로 소비하게 됩니다 오 삼성이다 오 좋은데 은기 tips ilty 골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을 heck 이리로 가고 당신이 걷고 있자 길가에 기묘한 모양의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희미하게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다. 열어 아 아 밑으로 갈걸 2장 잼을 가질 수 없대요 헐 마라약하고 끝내자 교체는 가능? 누구 나왔지? 오 돌아가자 어 어 아 너무 멀어 어차피 그거야 마지막 삼성 지려버리고 1,2,3,4,5,6 쇠 와 보스 진짜 족밥같이 생겼다 하하 끝이야 아 이 게임 엔딩 봤어요 엔딩이었어요 이게 레전드 eksみ 아 이 게임과 아